지난 16일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광명시와 시흥시, 전문자문단 및 국토교통부, LH, GH 등 유관기관, 사업수행사인 현대자동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. 광명시는 내년 1월까지 시흥시,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,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 또 UAM, 로보택시, 로보셔틀, 퍼스널 모빌리티,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시 관계자는 이번 조성계획은 활용성 높은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